안녕하세요. 부자되는 매직TV 시청자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소중한 시간을 내어주시고 제 영상을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은 2021년 11월 3일 새벽시간입니다. 오늘 나눌 주제는 부동산 관련 전대차와 전전세를 정리해드리려고 합니다. 총 3가지에 대해서 말씀드릴 예정인데요. 첫번째는 전대차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두번째는 전전세에 대한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세번째는 전대차와 전전세의 공통점과 차이점에 대해서 정리해보겠습니다. 우선 전대차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볼까요? 전대차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 즉 전대인에게서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이때 주의할 점은 집주인 즉 임대인의 허락이 반드시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만약 집주인의 허락이 없이 불법적으로 기존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었다고 가정한다면 집주인은 기존 세입자의 임대차 계약을 바로 해제하고 새로 들어온 세입자를 나가라고 할 수 있습니다. 여기서 한가지 예의사항이 있는데요. 단 기존 세입자의 집 전부가 아닌 일부분의 세를 얻는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는데요. 이 경우는 집주인의 동의를 받지 않아도 됩니다. 그리고요.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전차인이 거주하는 상황에서 기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무엇을 해야 할까요? 만약에 집주인의 허락을 받고 나서 전차인이 기존 세입자인 전대인에게 세를 얻어 거주하고 있다고 한다면 기존 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계약이 해지되는 경우에 집주인은 전차인에게 6개월 이전에 통보를 꼭 해줘야 합니다. 왜냐하면 법적으로 전차인은 해지 통보를 받은 날부터 6개월이 지나야 해지 통보의 효력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럼 전전세의 개념을 간단하게 정리해 볼까요? 전전세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존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전전세의 특징을 말씀드리자면 전대차와는 다르게 해당 전전세는 집주인의 허락이 필요하지 않은 특징이 있고요. 왜냐하면 기존 전세 세입자가 해당 주택의 세를 얻을 때 자신의 보증금을 보호받기 위해서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해두었기 때문인데요. 즉 해당 전세권은 집주인이 관여할 수 없는 기존 전세 세입자의 권리라고 볼 수 있습니다. 결과적으로 보면 세입자는 해당 전세권을 타인에게 자유롭게 빌려줄 수 있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그런데 전전세에 관련해서 특정 조건이 있지 않을까요? 해당 조건에 대해서 지금 알아보겠습니다. 우선 네 가지에 대해서 조건이 있는데요. 첫 번째는 기존 세입자와 집주인 간의 계약이 끝나게 되면 전전세 계약도 끝나게 됩니다. 두 번째로 전전세의 보증금은 기존 전세 보증금을 초과할 수 없고요. 세 번째로 전전세로 인해서 해당 주택의 하자가 발생한다고 한다면 기존 세입자가 책임을 져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전전세를 보장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에 다시 전세권을 설정해야 합니다. 즉 전전세는 기존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래야 법적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럼 전대차와 전전세의 주요 특징 및 개념에 대해서 제가 표로 보기 좋게 한번 정리해봤는데요. 해당 사항은 한번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간단하게 읽어보자면 전대차는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세를 놓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시 주의점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 여부를 확인해야 하고 14일 이내에 전입시고를 해야 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하자는 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하고요. 임대시의 주의점은 반드시 집주인의 동의가 필수적이고요. 다만 건물의 일부만 세를 놓을 경우 집주인의 동의는 필요하지 않다고 합니다. 그리고 전전세에 대해서 알아보면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한 임차인이 해당 주택에 세를 놓는 것을 말하고요. 임차시 주의점은 기존 임차인의 전세권이 1순위인지 반드시 확인해야 하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는 필수입니다. 그리고 임대시 주의점은 집주인의 동의가 필요 없고요. 전세권 설정 등기 시 전전세를 금지하였다면 임대는 불가합니다. 그리고 건물의 하자는 기존 임차인이 손해배상을 해야 한다고 하네요. 그럼 결론을 정리해보겠습니다. 이제까지 부동산 관련 전대차와 전전세를 정리해드립니다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주요 내용을 정리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하나, 전대차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지 않은 기존 세입자, 즉 전대인에게서 전차인이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합니다. 두 번째로 전전세는 대상이 되는 주택의 기존 전세 세입자가 전세권 설정 등기를 하고 나서 다시 세를 얻는 것을 말하는데요. 즉 간단하게 말해서 기존 전세권 위에 전세권을 설정하는 것을 말합니다. 마지막으로 셋, 전대차와 전전세의 공통점은 기존 세입자의 주택에 다시 세를 놓는다는 것이 동일하지만, 차이점은 기존 세입자의 전세권 설정 등기 여부에 따른 세를 놓을 때 집주인의 동의의 필요 여부입니다. 오늘도 마지막까지 제 글과 영상을 끝까지 읽어주시고 시청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드리고, 제 글과 영상이 조금이라도 여러분 각자의 삶을 살아가시는데 도움이 되셨길 기원합니다. 앞으로도 더욱 좋은 블로그를 남기는 제가 되도록 열심히 노력하겠습니다. 그리고 제 글을 읽으시면 말이 됩니다. 항상 말에는 반드시 삶을 움직이는 힘이 있습니다. 제가 열심히 정성스럽게 정리한 저만의 지식과 1일 1블러가는 제 블로그에 담긴 글들을 통해서 여러분들의 삶과 운명을 반드시 조각하시고 움직이시길 기원합니다. 이상입니다. 감사합니다. 좋은 하루 되세요.